의사 조수강궁, 사이품이상급 근신 백면자 유차, 이 예조판 서허조 상녀, 특사지 50권, 예조계 섭상주 섭행 담재이완, 기일질명, 집사자 전축판어 영자지좌, 설향로 향합 병초고 영자전, 설준수어 호해지좌, 설세어 동계 동남북향, 관세제동, 작세제서, 우설재집사세어 동남북향, 집사자 관수어 세잔식잔아 승자동계 치우어 준수어, 봉찬 승전우 영자전, 섭상주급 대축재집사 입치위 재배곡, 섭상주 예관세흘, 승자동계, 예영자전 북향, 괴삼상향, 집사자 진다주, 섭상주 장다, 삼전주 면복흥 소퇴, 괴, 대축진 영자지 좌서향 괴, 독축문 흘, 섭상주 음연복흥 재배곡, 섭상주급 대축이하 구강복위 재배곡, 이차출, 예조계 금년 진사인 육명, 마 삼필 우일수, 갑오 섭상주 의평군 원생 섭행 담재우 빈전, 상황 즉 기루 수강궁, 백관계 종길, 조 수강궁, 동지총재 이중지 예 수강궁, 봉향급 소재문, 설사제우 흥천사, 상황 분견 진무, 철원 영평등처 렵장 지이헌 종묘, 을미시사, 초상수즉길, 군신 유복채, 고잉정 시사, 지시시복, 선시사관 매어시사, 복제전의 동계상, 상명, 취전내영애, 이조계, 화주요홍지지 지광인중, 청취판관 종지, 이조판서 윤곤개활, 신전윤평양시 견태조영자 매당이무, 사유창매, 청의점화, 상활, 전내연화, 즉 화재가외, 이권서역미안, 장하이피메호, 변계량활, 권영자 상한어온실, 지시즉 서이괴벽, 불회허의, 이신주관지, 상한어 독중, 당제즉 이안어 유기이제지, 수권서하해, 상활, 영자 비록평양, 어전주경주함흥역계유지, 가인 내인, 문착매여부, 점하지사 당갱의지, 김점활, 평양유토관, 기자사 상치의 전직, 도거영전 불치어 의외 불가, 상활, 여치전직, 즉 기가 독서로 평양호, 좌우개활, 영전지설, 본이 각처 부로, 시모태조지 성덕이 청건이, 비여 국가, 하필 갱치 전직, 저말, 평양 상국사신 왕래지지, 의치전직, 이좀은, 첨시, 상활, 경원, 유리, 연은, 당대의의의의의 후정의, 황해도감사계, 연간 일련 매호공염 24석, 심고지, 공사노비지의 공, 매년 불과, 추포일리단, 이시관지, 염호지공, 태중, 걸감기반, 저말, 어염지리 기출무궁, 수수 20여석, 미위중념, 황구경창부조코, 상활, 당갱의지, 점실계인민소송지언급재견문세세지사, 황과, 이능, 이일계사, 설의부잠정, 전상계염지, 상덕우용지, 상황, 수강궁 정전시사, 잉향, 도진무급 병조당상, 조비형, 위우군총재, 이안우인영부윤, 하현우군동지총재, 이흥재중군동지총재, 홍섭좌군총재, 성억경창부윤, 윤자당칠원군, 신계전라도도관찰사, 성원광원도도관찰사, 김정준 함길도병마도절제사, 겸판길주목사, 이흥발평안도병마도절제사, 겸판안주목사, 노원식판의주목사, 김종서 사관원 우정원, 예조계 송조고사, 이일력월, 담재혼가무금, 청물묶음혼가종지, 초상황, 소박은이원변개량등문활, 금기즉길, 당의전례행대소사호, 박은등활, 신등이위, 선왕재빈, 수당재의 낙즉악즉미가거야, 의령예관계고상황활, 오이태의 주상즉초소, 차기의 직길행재, 이불거학가호, 은등활, 고유당재, 대부절, 거학졸사지사, 금선왕재빈, 기부려대부절호, 상활, 춘추의유습궁절, 거학졸사지어, 경등지의 시의, 즉 명예조참판 김자지 대원윤회등, 고조고문의계, 자지등계, 대행상황, 부살릉전, 범조회재재향, 의진이 부작, 중지, 조수강공, 명의 권근종사 가부, 병의 전후 명신, 여최충, 하른등 이문, 병신, 시사, 상활, 금년인 동정인민곤최, 면명년공철, 김전청취, 급체포 사전문서, 이식가격질이 불윤, 지돈령 부사 한장수, 예수강공, 봉향소, 설화엄법서구 흥천사, 정효상위인정전, 회사미흘, 어전전학차수조, 악진이 부작, 광주목사 문계정, 승명, 배양령대군, 예수강공, 상조수강공 전작, 유정현, 박은, 이원, 변계량, 허조, 조말생, 신상등, 입시, 상황, 밀어정현등할, 전일정 대마도시, 갑사, 오륙인, 피적, 소금, 미환, 금도도웅화, 사인환시, 유지, 발환호, 말생활, 미야, 상황, 즉, 명견, 진무, 홍사석, 추급유지, 상황, 우왈, 여문, 하두지민, 탄어제정, 유이자파다, 차 대마위, 도험, 조격회, 미이, 정토, 금행, 도도웅화, 거랑, 조선, 연사, 장위, 재정지거, 피기불문호, 적기문, 차성이, 양약, 재정의 동지, 불효과호, 정연대활, 상교심당, 박은위원등할, 신의위, 당이문각도할, 금외인, 성심내양, 고정재정지거, 구장모여전, 즉, 필당재거, 기각예비, 이대상왈련, 즉, 명이문, 함길도관찰사계, 지휘안독, 솔반인이명, 봉성지도경원부, 초유본부, 주은하고대등, 솔기중국, 견인추심불급, 선지, 경원부사, 불릉제방, 죄당안율과단, 연초범야, 차방어소 불가공허, 고특원제, 교지, 자금제도 각관수령포평, 춘하등, 즉, 6월 15일 전, 추동등, 즉, 11월 15일 전, 2위 정한, 차호개본, 장수령칠사, 실적, 의증강교지, 구로기문, 무술시사, 상활, 외인접대, 자금갱시, 예조의여의정부의의시행, 기축관성성해지사, 위금근무, 김저말, 천기시한, 불가흥작토목지역, 조수강공, 환호경연, 이정현문, 판황주 목사, 경상도우도도절제사, 기회, 도내재색군정도망물고자, 수다, 총, 개정군적종지, 기회무, 상황여어 상행동교, 관방응, 수행낙천정, 잉숙, 상황활, 명춘유고, 역미가지, 차경기살릉제사, 요역신번, 금상사이필, 욕행행성, 하여 조말생, 이명덕, 이수, 유영원숙동, 개의위, 금기즉길, 훈련군사불가폐야, 이 조치위, 경기도관찰사, 경자상황, 견평조자랑, 정여, 침문유정현, 박은, 이원이 행, 횡성가부, 은원개활가, 독정연활, 선왕, 미장이 행행, 공유의자, 연행행역하, 상황, 수정행행지계, 선견상호군, 이군시루, 강원도, 이심제사, 익명병조수교지회, 우명재재추, 탐주, 수가, 상황여, 상, 관, 방응우, 동교, 일모환공, 병조계, 강무유국지대전, 사시지전, 제재의 전책, 고불가폐야, 연아전하, 지용춘추전하, 무사이 부전, 즉, 시위불경, 인쇄지 겸, 불고자 3년, 우금추 불행, 금기정제, 거리고자 중동 대열지전, 이준고제, 선지의윤, 병조계, 레 11월 초 3일, 행행시, 포마, 령경기 300필, 황해도 가격 50필, 칠참 100필, 충청도 150필, 강원도 200필, 쇠발상송 상황정지,